안녕하세요 밸린입니다 저 기존 했습니다 R3로 바꿨습니다 2019년형 R3입니다 아 너무 20년 거 빡짝 까르고 있는데 20년이랑 좀 다른 게 이런 데칼 있는 부분이랑 이거 쇼바가, 프론트 쇼바가 금색이 아니라 2020년은 검은색이더라고요 거의 신정상태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녀석 가지고 조금 이것저것 재밌게 다시 한번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리뉴얼된 밸린 유튜브 기대해주세요 리뉴얼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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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